옆으로 눕혀 자세를 잡더니 혓바닥을 길게 내뻗으며 개미를 찾는다 혀를 날렁거릴 때마다 하나 둘 사라지는 개미들 요동치듯 뻗어넘은 혀가 개미를 확 육각채간다 혀끝으로 개미를 휘감아 반동으로 잡아당기는 모습 혀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와 살짝만 닿아도 개미가 딸려온다는데 굉장히 끈적거릴 거네요 이것이 긴 혀의 장점을 10분 활용한 작은 개미 핥기만의 개미 사냥법이다 그리고 먹이 활동에 있어 혀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앞발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어뜯듯이 파내면 단단한 무도 순식간에 이렇게 깊게 패일 정도 커다란 수박도 앞발로 긁어낸 뒤 재밌다 기다란 혀를 집어넣어 아직까지 달콤하게 즐긴다 맛있는 데만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맛있는 부위만 먹네요 그러니까 음 또 파먹을 거 어디 없어요 이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먹을 걸 찾는지 계속 긴 혀를 날름거리는 망고 그러더니 갑자기 창문에 매달렸다 거기 먹을 것도 없어 봤는데 이리저리 위험한 곳만 골라 올라가려 안가림을 쓰는 녀석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아니 얘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자연에 있을 때 올라가고 싶은 나무가 있으면 올라타고 싶은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습성 때문에 집안에서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한순간에 만장판이 돼버린 집안 뒷수습은 가족들의 몫이다 그런데 그 사이 못 참고 또 베란다로 나가 신나게 흙을 파내고 있는 녀석 몸집은 작은데 사고는 아주 대형으로 치고 다닌다 이런 망고 쫓아다니느라 습습 지쳐가는 아저씨 계속 말리자 이번엔 제작진 다리에 매달렸다 결국 작은 방으로 잠시 이송조치 그런데 얘 움직임이 뭔가 심상치 않다 제작진을 향해 거칠게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두 발로 선 망고 꼬리로 지탱한 채 앞발듯 이동자 상대를 위협할 때 보이는 행동 제작이 많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요즘 이런 행동을 자주 한다는데 야생에서 가져왔던 오랫동안의 몸에 비해 섭성을 너무 제한하기보다는 한 번씩은 야외에 데려가서 개미를 잡는 습관이라든지 또는 나무를 타는 습관들도 유도를 해준다면 더욱더 우리 개미할기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활력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껏 뛰놀지 못했던 망고를 데리고 인근 야산을 찾은 아저씨 오늘 기분 전환 좀 시켜주려는 건데 녀석 천천히 돌아다니며 탐색하더니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 모처럼 나온 산책에 기분이 풀린 건지 빠르게 습괴를 질지 않은 망고 기분이 좋은 모양인데요 밖에 나오니까 나무 좋다고요 아유 제대로 시켰는지 이번엔 나무 타기까지 선보인다 그동안 집안에만 있어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었던 나무 오늘은 그냥 원없이 즐긴다 그러다가 망고 한 나무 앞에 멈춰서 있다 흙에서 뭘 찾아 먹나 했더니만 땅속으로 계속 혀를 집어넣으며 앞발로 흐르르 해집는데 개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바쁘게 긴 혀를 놀리는 녀석 망고가 파는 구멍에선 개미들을 끊임없이 끼워 넣은데 제대로 포식하는 망고 오늘 아직 개탔다 개미 냄새가 따나보죠? 여기 망고가 정확하게 찾았네요 알? 저 알이죠? 여기 다 개미십니다 개미알? 그러면 터널식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무 뿌리 밑으로 내 이름이 괜히 개미얼끼겠어요? 정말 망고가 혀를 집어넣는 곳마다 백발백중 개미집이 발견되고 땅에 코를 푹 박고선 더없이 즐거워보이는 포장이다